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제10차 회의가 23일 우리나라 유명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15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15개국 장관은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각국은 영내 통합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무역과 투자, 글로벌 공급망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연내 서명과 함께 참여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자와 대학자들에게도 능력이 wła게 됩니다. investment.